제가 오늘 아주 특별히 게스트분을 모시러 왔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아 빨리 좀 나오지 머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?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그거래 에즈스타일 가발인데 일단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나 지금 이미 너무너무 기대돼 왜냐면은 이 정석 교본에 이걸 씌우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? 아아 근데 내가 한번 써볼까 먼저? 어 한번 써볼까 그치? 어 한번 써보면 나쁘지 않겠네 여러분 제가 일단 써봤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아 약간 아수머니 같으세요 아시죠? 네 이런 거는 뒤집어 까셔가지고 딱 보면은 이게 라인이 딱 있어요 여기가 이제 뒤통수 뒤통수 넣는 곳 여기가 이제 앞통수 넣는 곳 요 이마라인을 똑같이 이마에다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뒤집어 까면은 딱 써지는 거예요 5 이것이 바로 풍성한 느낌일까요? 오 이거 컷 너무 예쁘다 오 좋아 좋아 지금 바로 컷해보겠습니다 아프진 않아? 어휴 괜찮아 오브코이스 오브코이스 옛날에 이제 좀 연습하실때 요런 머리카락 좀 많이 자르신거 아닙니까?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느정도 지금 디자인이 되어있는거고 아예 안되어있는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어렵죠 자 일단은 층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안보여 아직 와 진짜 직장 진짜 내 머리같다 우와 진짜 아 형 너무 잘생겼어 어 진짜 머리가... 옆모습 보여줄까? 옆모습? 어 오케이 오오오오 하호호 야 뭐야 몸치를 살도 빠졌어 그런가? 아 미쳤네 괜찮네 잘생겼다 남자는 머리빨이 존재한다 어... 증명했습니다 모두 안녕 아니 이형 갑자기 너무 고추해 있나 봐 그것이 바로 머리카락인가? 와 시스루 스타일 미쳤다 와아 저도 집에 안 갑니다.